안녕하세요. 펭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뜻다이2를 해볼건데요. 제가 바로 플레이해서 보면 스토리모나 다 깼습니다. 아... 스토리모나 다 깼어요. 제가 다 깼서 지금 자유선택이 열렸습니다. 자유선택에서는 모든 맵을 다 깰 수 있습니다. 모든 맵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이걸로 하든지, 마지막것으로 하든지, 모든 자동차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모델은. 음... 그리고 다시 하면 다시 땅기부터 하는거겠죠.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미션을 선택하면 미션을 하는거에요. 이렇게. 그리고 미션을 선택하면 이 별을 주는데, 이 별을 필요한 조차 다 차면 다음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드럼통. 어... 일곱개 파괴하기랑 속도와 120도더라구요. 그러면 따위가 한번 이거 해보세요. 속도 빨라지는거. 가자... 네 바로 깼죠. 쉽네. 드럼통 일곱개 파괴.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이라? 드럼통? 드럼통이 일곱... 딱 일곱개 있는거 아니겠지? 딱 일곱개 있나? 설마... 저 위 없겠죠? 위 없겠지? 없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둘... 모둠 다 타... 모둠에 다 가야되는거 아니지 설마? 둘... 좀 천천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령이 무관인거. 둘 셋... 둘 셋... 저기 자... 아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저기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있고 저기 위에 있는거. 하나 계속 가보죠. 자이언트... 나중에 자이언트 다주기기이라서 자이언트 위치에서 외우면 좋겠죠? 여기 하나...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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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급하겠다고 침 한개만 샀는데, 한개. 어디 있으려나... 나머지 한개... 거의 다 왔는데? 아 여기 있네요. 좋아. 알겠습니다. 좋아. 다 외웠죠. 이제 다시 시작해봅시다. 자이언트 한 마리밖에 못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자이언트 몇마리 했는데... 자이언트 10마리 있는데 모르겠다... 자 일단 가다보면은 여기 밑은 없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둘... 어... 여기로 가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로 가는거 맞죠 여기서? 여기서 셋... 저 위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하나? 맞죠 위로 가야되는거죠? 가보겠습니다. 안돼! 짜자자자자자자자! 아 그렇지... 넷... 한 번에 두개 나오는데 나와서 좀 있으면... 좋았어... 여기... 아 여섯개... 여기 마지막... 여기 넘어가가지고... 네 일곱 미션 완료 됐어요 자 다음 자이언트 죽이기 뒤로 오르기 5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게 뒤로 오르는거 아니야 이게? 이게 도는거 아닙니까? 다른가 내가 하는거 아니야? 이게 뒤로 오르기 아니에요 이게? 전이가 뒤로 오르기란... 이게 뒤로 오르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봐요 뒤로 오르기? 이게 한 번 하는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뒤로 오는거죠? 아아 한번 아하 알겠다 알겠다 아 나은 상태에서 한번에 이렇게 아 여기 자이언트 한마리 오 쌌어 한마리 있고 자이언트 열어줍시다 어린이 어떻게냐 나는 돌기를 해야되니깐 좀 날고 샤샤샤 아 안됐네 다시 한번 날아서 자 아 안됐네 아 못했어 이게 어렵다 아홉 번 다섯 번 여기서 샤샤샤 그렇지 자이언트 한마리 있고 여기서 또 절벽인거 여기서 한번 해주고 세번 세번 좋아 이거 빙치면 안되네요 위에도 여기서 샤샤 아 아깝다 할 수 있었는데 날아서 한번 해주고 아 못했어 아 Multip 아 아 아깝다 나라 나라라나라라나 안돼 빨리 깨버려서 다시 하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선 하고 Plug sanit Genesis br 아 아까 안되네요岸 uter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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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방지이 어디서야 되는데 이거 해야돼 여기 한마리 자연스러운 아 부르기 어렵네요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제가 부르기 어떻게 했는지 몰라 가지고 아 망했네 타고 가 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시죠 앞으로 부르기 그거 어떻게 한지 몰라도 못했거든요 쟤는 알았으니까 깰 수 있겠네요 아 다시 아 저기서 하면 되겠다 저기서 하면 되겠네 빨리 가서 아 이연 아 광고 나오냐 아 웨이플스토리 뭐야 바지도 이상해가지고 모자이크냐 아우 자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구르면 어 뭐지 앞으로 구르기 된거 아닙니까 아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앞으로 구르기 실패 아 앞으로 구르기 한번 구르는데 이렇게 아 다왔어 음 아 오우 오우 잠시만요 제가 멈췄다가 왔습니다 한 번 차가 완전 이제는 오우 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아 아 거의 다 됐는디야 아 부스터 없네 아 부스터 손실이구나 아 거의 다 깼는데 이제 여기서 자 아 우리도 담았네? 아 어려워 아 아 안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미션을 제가 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